고금리 상황 속에 3%대의 정책형 주택담보대출이죠. 특례보금자리론의 초반 인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주택금융공사가 몰리는 수요에 업무 차질까지 빚으면서 또 한 번 수요 예측에 실패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주택금융공사 신청 홈페이지는 접속이 지연됐습니다. 집값 기준은 9억 원까지 높이고 소득요건은 없애면서 초반 신청이 예상을 뛰어남고 있습니다. 출시 보름 만에 신청액이 1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벌써 올해 공급 목표액 39조 6천억 원의 33%를 채웠습니다. 몰려드는 수요에 주금공 업무는 과부하에 걸렸습니다. 올해 4조 4천억 원이 공급될 또 다른 정책 모기지 디딤돌 대출은 심사를 못해 다른 은행 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금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만 접수받고 있습니다. 대면 창구는 SC제일은행만 지원합니다. 지난해 안심전환 대출 때는 수요를 분산시켰습니다. 주택금융공사와 은행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을 보이고 전사는 좀 지적하신 대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의 어떤 용량으로 하도록 하고 과수요를 대비해 신청 5부제까지 했지만 최종 신청률은 38%에 그치며 흥행이 저조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에는 별다른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주금공은 최대한의 인원을 동원해 신속하게 심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시중은행으로 신청 접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비지 김성훈입니다.